아 우리 체리 밥그릇 가져와 밥그릇 가져오라고 아이고 잘했어요 하나 주고 밥그릇 가져와 아이고 잘했어요 보셨죠 여러분 우리 체리가 제 말을 되게 잘 알아들어요 체리 밥그릇 가져와 밥그릇 가져와 아이고 원래 밥그릇이 아닌데 어서 지가 물어온 거예요 뚜껑 하나 있는 거 보고 밥그릇이라고 착각을 하고 물어온 거 같아요 이걸 지금 바라보는 짱아는 어이없다는 듯이 체리 밥그릇 가져와 아이고 안 됐어 슬링 하나 먹고 체리 밥그릇 가져와 체리 밥그릇 가져와 아이고 잘했어 이제는 우리 짱아한테 한번 가볼까 어휴 우리 짱아랑 우리 깜순이 보세요 얼마나 얌전히 있어 그치 깜순이도 있고 짱아도 있고 짱아도 이렇게 이쁘게 앉아있는데 여보 난리났다 이제 체리 또 아이고 이뻐 깜순이도 이렇게 내는 거 뭐 벌떡이잖아 체리가 또 난리가 났다 야 왜 체리 왜 왜 체리 밥그릇 가져와 밥그릇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아이고 잘했어 체리 밥그릇 가져와 체리 밥그릇 가져와 못 물지 이제 체리 밥그릇 가져와 체리 밥그릇 가져와 체리 밥그릇 가져와 선생님 가져와야지 밥그릇 안돼 머리를 써야지 체리 밥그릇 가져와 밥그릇 가져와야 돼 밥그릇 가져와 또 엎어놨네 키리 밥그릇 가져와 뭐 밥그릇 가져와 밥그릇 흘린 살을 주워 먹고 있네 집에서는 먹지도 않지만 여기 와서는 그냥 남의 사료 뺏어 먹는 재미 그치 체리 밥그릇 가져와 밥그릇 밥그릇 가져와 왜 왜 가져와 밥그릇 가져와 체리 그치 아이고 가져왔어 아이고 이뻐 이제 우리 짱을 한번 보러갈까 짱은 밥그릇도 필요 없지 이뻐서 사료도 안 먹나 보네 맛대가리 없나 체리 밥그릇 가져와 체리 밥그릇 가져와 아이고 잘했어 물 앞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우리 체리 체리 밥그릇 가져와 어이없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우리 체리가 체리 밥그릇 가져와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니인데 체리가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애처럼 우리 짱아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치 못 들어오게 맨날 지져대기만 하고 깜소이는 더 어이없지 깜소이는 더 어이없지 얘네들은 사료 먹지도 않는구나 맨날 먹는거니까 그치 고단백인데 남아 체리 안 나오고 집안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안나 짓기만 해대고 요만큼 마지막으로 주고서 오빠 끊을게 이제 야 많이 먹어 야 울트라 비싼거랍니다 이거 아이고 둘이 아주 친해졌나봐 이제 뭐 아주 친해 싸우지도 않고 둘이 얼마나 이렇게 으그그그 아주 의젓하고 그냥 바꾸러 들고 가네 또 절로 그것도 들고 갔어 그것도 에이 제일 바꾸러 들고 갔어 자 끊도록 하겠습니다